주식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속성을 감안해 봤을 때는 성장주가 가장 주식이라는 컨셉에 잘 맞는 섹터입니다. 저피별의 이런 시대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렇게 성장주가 좀 하락을 했을 때 사놓고 인내하면 좋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024년 한국이나 미국 주식시장 전망을 좀 오래 어떻게 보시나요? 2월이 됐는데 2월에 그 질문을 받으니까 약간 새삼스럽긴 한데요. 처음 나오셨으니까. 그 연말 연초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저는 예측을 어떻게 하냐면 한국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미국을 먼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예측을 하고 한국도 똑같은 동조화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예측했을 때 저는 미국은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미국은 좋고 한국은 별로 안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1분기가 거의 한 반 정도 흘러갔지만 1분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나라도 상승 곡선을 그려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침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살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투자하시면서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요? 이건 개인적인 고민인데요. 저는 성장주 투자에 당연히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정부에서 저 PBR, 저밸류 주식들 이런 걸 많이 얘기하면서 성장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주식을 사드리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관들이 돈도 없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사려면 기존에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PBR 주식은 지금까지는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종목들이었고 기관들도 많이 외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저 PBR 주식을 사라고 하니까 기관들도 여기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AI 관련주, 제약바이오, 소부장 이런 것들을 다 팔고 그 돈으로 금융, 보험 이런 것들 PBR 주식을 많이 사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 대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특히 개인들이 많이 부여하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을 많이 팔아서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PBR 중심으로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이동을 한 상태라 당분간은 이런 장세가 펼쳐질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성장주의 탄력적인 상승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긴 안목에서만 이렇게 좀 본다 그러면 이런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게 외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성장주가 좀 하락을 했을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샀는데 내일 모레 당장 올라야 된다. 이런 분들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이 성장률을 사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주식시장의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건설, 금융, 무역, 트로이카가 시대정신이었고요. 1992년 외국인한테 주식시장을 개방한 후부터는 이제 저 PBR 주식이 시대정신이었고 그 다음에는 저 PBR 주식이 시대정신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장주의 시대입니다. 주식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속성을 감안해 봤을 때는 성장주가 가장 주식이라는 컨셉에 잘 맞는 섹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성장주가 가장 진일보한 개념이라는 건데요. 역사는 계속 발전을 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왕이 다스리는 왕조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국민이 주인인 시민시대입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후퇴를 해도 다시 왕조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쭉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금 약간 과장된 얘기이긴 하지만 저도 주식시장도 쭉 역사가 발전을 해왔면서 성장주 시대까지 들어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의 속성과 성장주를 비교하면 이게 가장 잘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가 왕조사회로 돌아갈 수 없듯이 주식시장도 결국은 저 PBR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AI하고 반도체 등으로 대표되는 성장주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이런 AI를 비롯한 성장주들이 계속 상승하는데 우리나라만 이것들을 무시하고서 저 PBR만 갈 수는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가 계속 역사적인 국가를 갱신하고 일라일리가 계속 역사적인 국가를 갱신하고 예를 들면 메타가 하루에 30%씩 오르는데 우리나라들만 이런 주식들은 다 철저히 무시하고 저 밸류 PBR 주식들만 계속 오르느냐 이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주가 가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가게 돼 있고 지금 이 시대는 저 PBR은 절대로 글로벌 트렌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PBR의 이런 시대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장주가 좀 하락을 했을 때 사놓고 인내하면 좋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장주 시기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 시작하면 주가 방향은 좀 어떻게 보시고 금리 인하 시기에 주식 투자 방법도 있을까요?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주가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금리 인하는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말씀드리자면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날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쯤 전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됐는데 이게 엄청나게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용이 좋으면 혹시 또 5월에도 금리 인하가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그날은 또 하락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주의깊게 봤던 거는 이런 FOMC도 아니고 비농업 고용지표도 아닙니다. 제가 주의깊게 본 거는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2분기 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그 규모가 작았습니다. 이렇게 국채 발행 규모가 축소되면 채권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공급이 줄어들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축소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시장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자산 시장을 좋게 하려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미국은 중임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에 당선된 사람이 경제가 좋았는데 자산 시장이 좋았는데 재선에 실패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럽니다. 트럼프 정도가 예외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도 이제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 시장을 상승시켜야 하는데 자산 시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금리가 내려가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을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이미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가 된 것과 그런 비슷한 상황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자료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연준 위원들이 그냥 줄줄이 나와서 다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상보다 두 배가 높게 나왔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계속 실업수당, 청구권 수도 줄었고요. 줄었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탄한 노동시장이 계속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또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낙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420억 달러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물량이 소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무리 없이 다 소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입찰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낮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금리가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채가 많이 입찰했는데 그렇게 지금 입찰을 해도 결국은 국채 금리가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국채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결국은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 금리는 동결이 돼 있지만 이미 시장 금리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김준 금리가 낮아진 것과 관계없이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24년 주식 주식 유망 섹터 어디 보시고 지금은 어떤 주식 사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망 섹터는 저는 무조건 AI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섹터보다 중요한 게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차 전지가 작년에 좋았지만 안 오른 종목도 있고요. 2차 전지가 올해 또 안 좋았지만 앵캠 같은 종목은 한 200% 가까이 올랐을 겁니다. 100%? 150%? 또 음식력 섹터 같은 게 성장 섹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쭉 보면 한 10배 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섹터보다는 사실은 종목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리 좋은 섹터에 있는 주식이라도 그 종목이 경쟁력이 없으면 별별 이렇고 아무리 섹터가 성장하지 않아도 그 회사 자체가 큰 성장을 하면 주가는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강남 아파트하고 시골에 있는 아파트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섹터를 물어보면 저는 AI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종목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AI랑 관련된 게 반도체인데 파운드 사업의 삼성전자, TSMC, 양광구도 미련은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제 생각은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제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라서 사실 제가 이제 만인한테 삼성전자와 TSMC를 비교할 정도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IT에 대해서는 아마추어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론적인 것만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개인적으로는 계속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삼성전자가 TSMC 파운드리를 쫓아가는 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일반 론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파운드리는 장치산업인데 장치산업은 시장 점유율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버립니다. 장치산업은 일단 1등이 시장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2등이 1등을 쫓아가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표에서 고정비가 80%고요. 변동비가 20%인 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A와 B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50%고요.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원가가 1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A의 시장 점유율이 65%로 올라가고요. B의 시장 점유율이 35%로 내려간다면 A의 원가는 81원으로 떨어지고요. 반대로 B의 원가는 134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15%가 변했는데 원가는 B가 A보다 65%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장치산업은 이익이 판매량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TSMC의 원가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TSMC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급한 경우에는 판매 단가를 확 낮춰버릴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기 때 R&D 비용으로 엄청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술 벽체를 더 따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TSMC가 삼성전자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D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킨게임이 벌어졌을 때 가격을 엄청 낮추고도 삼성전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시장 겸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TSMC하고 삼성전자 시장 겸위율이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TSMC를 사실은 추월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디테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SK하이닉스가 작년부터 축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맞습니다. 축하 흐름이 좋았던 건 HBM에서 삼성전자보다 앞서고 있어서 그랬을 텐데 앞으로 삼성전자 HBM에서는 SK하이닉스 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역시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제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닙니다만 대신에 이걸 제가 우리나라 반도체 나름대로 최고의 애널리스트라고 한 분한테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말을 그냥 전해드리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갭이 가장 큰 시기는 아마 지금으로서는 금년을 3반기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한 1년 정도 뒤졌었고요. 지금은 HBM3 같은 경우가 1분기 정도 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이 1등이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금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어쨌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격차가 작년에 1년이었는데 지금은 3개월로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좋아질 것이다. 사실 이런 얘기고요. HBM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금년 상반기에 최악의 시간을 보낼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HBM이 워낙 좋다 보니까 투자가 많이 늘었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이제 HBM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할 것이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10배 비싼 제품을 클라이언트들이 쓰진 않을 것이고 범용 제품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로우스 세계 시총 1위를 차지했었잖아요. 이건 얼마 만에 바뀌었고 어떤 의미가 있고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까요? 전 세계 시가총액이 1위가 된다는 건 이제 당연히 그 당시에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MS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이 1위를 차지했다는 건 AI가 이제는 시대정신이고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AI 관련주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인데.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 대부분 올랐잖아요. 테슬라만 좀 급락했죠. 그러면 왜 그런 걸까요? 테슬라도 구조주 성장주의에 해당하는 게 아닐까요? 테슬라의 하락을 알기 위해서는 성장주의 성장 사이클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성장주의 상승 사이클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만든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프입니다. 자, 혁신산업이 생겨나면 투자자들이 신기해하고 성장성에 매료돼서 주식을 막 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성으로 막 주가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1단계 상승입니다. 1번에서 2번까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주가가 그 섹터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때는 막 10배, 20배, 100배 막 이렇게도 오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인터넷이 처음에 도입됐을 때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만에 150배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야후 같은 경우도 78배가 올랐고요. 자,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섹터에 속하는 주식 아무거나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990년대 말에 인터넷이 막 나왔던 시절에는 인터넷 관련 주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단계 상승이 적은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다가 거품 논란이 생기면서 이제 치킨게임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이때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다 올랐던 그 섹터가 전부 다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2번에서 D지점까지 하락을 하는데요. 자, 이 D지점까지 하락을 하면서 그 사이에 기업들은 계속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차츰 차츰 승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등 기업이 이제 슬슬 가려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1등 기업은 A와 같이 주가가 쭉 상승을 하고 그저 그런 기업은 B같이 주가가 적당히 행보를 하게 되고요.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은 C같이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인터넷 산업을 보면 네이버만 살아나면서 A와 같이 주가가 쭉 상승을 했고요. 다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저 그래서 B같이 주가가 행보를 하다가 이제 카카오에 흡수됐고요. 새로운 기술, 골드뱅크 이런 회사들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C같이 되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주 상승 같은 경우는 지금 1단계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로봇 관련주들이 다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1단계 상승에 어느 지점에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지금 2번에 있는지 2번에서 조금 못 미친 지점에 있는지 1번하고 2번 사이에 있는지 이런 거는 지나가 봐야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미 1단계 상승을 마쳤습니다. 1번에서 2번까지 오르는 건 마쳤고. 지금은 이제 치킨게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락하는 구간, 2번에서 D구간에 와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D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치킨게임이 끝났다고 판단됐을 때 치킨게임 승자라고 판단되면 이제 그 기업은 A와 같이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게 A가 될 것인가? 사실 이거는 저는 아직은 모른다. 전기차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 당연히 뭐 테슬라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냥 하나의 그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뭐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도요다가 막 어느 날 갑자기 10분 충전에 1,000km 가는 전고체를 갑자기 만들었다. 그것도 아주 굉장히 싼 가격에. 그러면 도요타가 또 1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시장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제로 거의 막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에선지 몰라도 그런 빗장이 풀리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또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굉장히 관목할 만한 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기사는 제가 포슨 코리아에서 가져온 건데요. 자, 일론 머스크도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빨간 줄친 부분을 보시면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중국 자동차 기업이 세계 10대 자동차 기업 중에서 9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틀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꼭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이혜인데 미래는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단정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설마 테슬라가 1등을 놓칠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과거에 야후가 구글에 따라잡힌다는 건 초창기에는 또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음이 네이버에 따라잡힐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테슬라가 작년 4분기 전기차 판매량에서 BID한테 1등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중국 시장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치킨게임을 벌이는 동안에는 출혈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치킨게임을 벌이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을 낮춰서 서로 경쟁을 하면 마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2007년에 치킨게임이 벌어졌을 때 512메가 제품이 6.8달러에서 0.5달러로 무려 90%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테슬라가 1단계 상승을 할 때 그때 사가지고 꼭대기에 있을 때 파는 거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1단계 상승은 우리는 이제 놓쳤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만약에 제가 테슬라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치킨게임이 끝나서 테슬라가 완전히 1등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1등이 되면 주가가 너무 올랐을 텐데 먹을 게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꼭 그렇지 않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네이버가 우리나라 1등 업체로 딱 결정이 난 다음에 투자를 했어도 엄청난 수익을 올렸을 거고요. 구글이 미국의 인터넷 1등 기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투자를 했어도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거고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1등 기업으로 딱 자리를 잡은 그 결정이 난 그때 투자를 했어도 엄청난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좋은 거는 1단계부터 먹는 거지만 이미 1단계가 지난다고 생각하면 그 기업이 1등 기업으로 자리를 잡은 후에 그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나 빅테크 제외한 미국 주식 중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주식은 어떤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자산으로서는 비트코인을 가장 좋아하고요. 그런데 미국 주식 중에서는 빅테크 말고는 비만치료제 관련주를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우라늄 관련주를 또 제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비만치료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 그래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하면 모건 스테인리에 따르면 2022년 약 3조 원 규모의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이 2030년에 103조 원으로 크게 시장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8년 만에 30배가 성장하는 거니까 굉장한 성장 속도죠. 그래서 비만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WHO에 의하면 전 세계 비만인구가 2020년 10억 명에서 2035년은 19억 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고요. 그래서 저는 비만치료제 관련 바이오 기업을 구조적 성장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만치료제 시장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하고 일라엘릴리, 제파운드가 서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는 현재 경쟁자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의 독과점 구조는 계속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엘릴리가 비만치료제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그렇게 골드만삭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이걸 주사를 맞아서 14kg을 감량했다고 하면서 사실 굉장히 유명해진 제품이고요.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68주 투여할 경우에는 약 15% 감량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회 투여하고 비용은 약 170만 원이고요. 일라엘릴리의 제파운드는 72주를 투여하면 23% 감량 효과가 있고 피아주사로 투약 방식은 위고비와 동일합니다. 약값은 한 140만 원 정도고요. 그런데 위고비하고 제파운드는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이라는 계열의 약을 사용하는데 원래는 당뇨병으로 사용하다가 이것이 뇌에서 식욕을 감태시키고 소화 속도를 늦춰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그런 특성 때문에 비만치료제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 비만치료제를 독과제마고인 두 회사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요 공급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똑같은 관점입니다. 우라늄도 수요 공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너무 잘리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라늄 가격이 17년 만에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우라늄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글로벌 원자력 발전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해서 지금 우라늄 가치가 굉장히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광산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광산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여지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강세는 계속 지속될 거고 그래서 우라늄 관련주들은 상승을 보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라늄 가격은 현재 9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가격은 2022년 러시아하고 우클라이나 전쟁 이후에 사실상 촉발이 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전쟁 나면서 러시아가 무슨 가스를 끝내 맞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에너지 대란이 벌어지면서 유럽이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원전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프랑스, 영국, 스위스, 벨기에, 폴란드 이런 국가들이 줄줄이 탈원전 정책을 다 폐기해버리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원자료의 가동 시한을 계속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런 기존 원자료의 가동 시한을 늘리다 보니까 우라늄이 모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굳히지 않고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1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또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지을 계획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특히 아시아에서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짓는데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게 원자력 선호도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17개국에서 60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110개가 계획 중입니다. 그렇지만 공급은 한정적입니다. 늘어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라늄 공급이 굉장히 지금 빡빡해진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우라늄 확보에 나서면서 우라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100불 정도 되는데 제프리 증권에서는 우라늄 가격이 조만간 136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회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이 2040년까지 공급 부분입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하늘색 부분 위에 하늘색 부분이 이제 수요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진한 파란색 선 이게 이제 초과 수요를 나타내는데 2040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급이 지속적으로 모델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통 이제 미국 주식이 지금 뭐 뭐 하락을 할 때가 됐네 꼭대기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을 사기가 힘든데 가격이 실물이 받쳐주는 그런 주식들은 설사 미국 지수가 떨어져도 하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이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지금 한 5천만 원 현금 정도 있다면 어디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게 버는 자산은 저는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것 같고 3천만 원 중에서 한 천만 원 정도는 우라늄 관련 주 그리고 나머지 한 2천만 원 정도는 성장주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성장주라면 거기서 어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이게 중소형주를 좀 많이 선호하는 사람이어서 중소형주를 말씀드리긴 그렇고 이제 1조 원 넘는 기업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3천만 원 제약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3천만 원 제약이 아일리아라고 하는 그런 그 제품에 이제 특허가 만료되거든요. 근데 그 아일리아에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데 이 바이오 시밀러로 인해서 굉장히 큰 매출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이미 많이 올랐고 한국 주식도 많이 빠졌다가 좀 많이 반등하게 했는데 이제 남은 2월에서 12월 어디가 좀 더 좋다고 보시나요? 저희 연초만 해도 이제 미국 주식을 더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뭐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지금은 이제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 시장은 오르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결국은 더 좋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1분기지 않습니까? 1분기 반 정도 지났는데 1분기 어느 시점부터는 우리나라 주식이 큰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게 지수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종목에 들어가면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주식 상승이 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명확합니다.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일라이 릴리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한데 우리나라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하기는 그러니까 지수는 우리나라가 더 오를지 몰라도 투자를 하기는 또 미국 시장이 더 편한 면도 있다. 이런 생각은 또 갖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참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든 메타든 정말 세계에서도 시가촌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몇백 프로씩 수익이 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몇백 프로 수익이 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확실히 좀 안전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주식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별 때 변수는 뭐가 있는지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도 정리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 정책하고 미국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도 보셨겠지만 정부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항상 정부의 정책이 뭔지를 파악하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미국 대선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뭐냐면 바이든이 하는 거에 반대로만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된다면 바이든 정부에서 수혜를 입었던 그런 종목들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미국 대선에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주식 시장에서 그 초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관심을 갖자. 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성장주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암수, 2차 암수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그 차트도 설명을 드렸듯이 다른 주식하고는 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라도 이게 성장주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성장주 속성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제가 이제 쓴 책 성장주 패러다임을 읽어보시면 성장주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이 나와주셔서 이제 AI랑 이제 비트코인 이런 자산을 좋아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한 가지만 더 확인만 하면 AI가 어쨌든 주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신 거잖아요. AI라고 하면 이제 사실 국내도 있지만 미국에가 워낙 이제 글로벌로 강력한 회사들이 많은데 한국과 미국 AI를 투자한다면 어느 쪽 시장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까요? AI가 사실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찾기가 굉장히 힘든 면이 있는데 그 투자자들이 계속 AI 기업을 찾아 나갈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 그래서 이미 오른 기업 말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또 AI의 수혜주가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미국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AI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가 어떤 이제 수혜주라고 해서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해봐야 된다. 그 AI라고 해서 오른 기업이 진짜 AI의 수혜주인지 아닌지를 보고서 진짜 AI의 수혜주다. 그러면 과감하게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모시고 구조적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 여쭤봤는데 구조적 성장주에서 아까 보여주신 이제 우상향 그래프처럼 우리 주식의 계좌의 차트도 좀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외종목만 있다면 뭔가 빨간색으로 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글쎄요. 그러기를 꼭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대표님 모시고 성장주에 대한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손님은 선백만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